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기회는 단 한 번 뿐일 테니까 우리 죄집 내 옆에 쥐새끼가 있어 넌 그 배신죄를 반드시 찾을 거야 명심해 의심하는 게 곧 생존이야 기억해내 하나도 빼놓지 말고 모자리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? 너란 우리 상대가 아예 된다 제가 직접 조사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껏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상대였다니까요 정말로 한지혁이가 기억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왜 거기에 우리한테 불리한 자료는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선배는 지켜야 할 때 아무것도 없는 거죠? 자기 자신조차도요 만약 뭔가 떠오르면 내가 반드시 알아야 해 밖에서만 답을 찾으려고 하지마 어쩌면 전혀 생각지도 못한 가까운 데서 찾을 수 있어 그 다음에 궁금하여 전혀 생각하는게 그냥 죽어 사무소 4 5